루비 책밤 6. 그날 밤 피아엠은 H를 졸라 그의 법률책을 잡혀 돈 6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섰다. 선술집에 가서 앵간히 취하도록 먹은 뒤에 C라는 카페에 가서 술 2병을 놓고 자정이 되도록 노닥거렸다. 그곳에서 나올 때는 6원 돈이 2원 남았다. 이혼의 처치를 생각하다 세 사람은 일제히 동간으로 가기로 하였다. 세 사람이 모두 다리가 비틀거렸다. 그 중에도 피는 더욱 취하였다. 닐리리 가락으로 들어박힌 갈보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세 사람이 아는 집 들어서듯 쑥쑥 들어서니 들어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라고 머리 딴 계집애와 배가 북통같은 엘벤 계집이 말으로 나선다. 피가 무심결에 혜태 꽉을 꺼내어 붙여 무니까 머리 딴 계집애가 피의 목을 얼싸 안고 볼에다 입을 쭉 맞추더니 나도 하나 하고 손을 벌린다. 피는 기가 막혀 담배 꽉을 내미는데 HYM은 박수를 하며 하고 굉장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 건원방에 들어간 지니 마루에서 따그락 따그락 소리가 난다. 배부른 계집은 푸드접을 받고 머리 딴 계집애가 HYM의 손으로 옮아다니면서 주물린다. 깻깻 소리를 지리며 엄사를 한다. 말을 붙이고 대답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HYM은 전에 한번 와본 집인 듯하다. 술상이 들어왔다. 잔은 사발만 한데 술주전자는 눈알만하다. 술을 부어놓으니 M이 척 받아놓고는 노래를 투정한다. 계집애는 그보다 더 약아서 제가 그 술을 쭉 들이마시고는 빈잔만 M의 입에 대어준다. P는 개순물같이 밍밍한 술을 두어잔 받아 먹는 동안에 B가 콱 거슬려서 진정하느라고 들어누었다. H가 계집애를 무릎에 올려놓고 신이 나게 노래를 부른다. 물론 고저도 장단도 맞지 아니하는 노래다. M이 에벤 계집을 실컷 시달려주다가 머리 딴 계집애를 빼앗아 가더니 귀에 대고 무얼하고 속삭거린다. 그러면서 둘이서 연해 피를 건너다 보며 싱긋벙긋 웃는다. 조금 있다가 계집애가 피에게로 오더니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인다. 저희가 나더러 당신하고 오늘 저녁 응 어때? 그래라 피는 볼쑥 성난 것처럼 대답했다. 아이 싱거워 계집애는 피를 한번 꼬집어주고 다시 M에게로 달아났다. M에게로 가서 또 무어라고 속삭거리더니 제 차 와가지고는 귀속말을 한다. 자고 가 응? 그래 글쎄 꼭? 응 정말? 응 술은 네 주전자가 들어왔는데 세 사람 손님은 두 서너 잔씩밖에 아니 먹었다. 그 나머지는 다 저희가 먹었다. 계집애가 술이 곤주가 되게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까분다. 술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피도 따라 일어섰다. M이 몸뚱이로 슬쩍 밀어서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뒤에서 계집애가 양복 뒷깃을 잡아당긴다. 그래라 응 자고 간다 피는 방 가운데 벌떡 들어누었다. 너의 집이 어디냐? 계집애가 옆에 와서 앉는 것을 보고 피가 물었다. 엑스엑스도 엑스엑스 언제 왔니? 작년에 피는 몸을 일으켰다. 또 속이 왈칵 뒤집혀 좀 더 진정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계집애가 콱 밀어뜨린다. 나이 몇 살이냐? 여의 여덟 부모는? 부모가 있으면 여기서 이 짓을 해? 왜? 이 짓이 나쁘냐? 흥 나도 사람이야 에이쿠 나는 네가 신선인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까 사람이로구나 흥 뜨끈어 계집애는 눈을 쭉 흘기고는 갑자기 웃으면서 피의 목을 끌어안는다. 자국아 응? 우리 마누라한테 자볼기 맞고 쫓겨난다. 그러면 내한테 와서 나하고 살지? 여기 내빛 80원만 물어주면? 80원이냐? 응 가겠다 피는 또 일어나려는 것을 계집애 껴안고 놓지 아니한다. 자고 가 내가 반했어 아 서라 정말? 놔 아니야 안 놔 자고 가요 응? 자고 나 돈 좀 줘 돈? 내가 돈이 있어 보이니? 돈 소리가 절렁절렁 나는데? 미상불 피의 포켓 속에는 아까부터 잔돈 소리가 가끔 잘랑거렸다. 자고 나 돈 쪼금 주고 가 응? 얼마나? 암만도 좋아 50전도 아니 20전도 계집애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피는 불에 대인 것 같이 벌떡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그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있는 대로 돈을 움켜쥐어 방바닥에 획 내던졌다. 이런 짜리 지전 두 장과 백 통전이 방바닥에 요란스럽게 흐트러진다. 아따 돈! 내던지고는 피는 뛰어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7. 피는 정조적으로 순진한 사나이가 아니다. 14살 때 속구찔 같은 장가를 갖고 그 뒤 동경 가서 있을 동안에 거기 여자와 살림도 하였다. 조선에 돌아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기생과 사귀어 한동안 죽을둥 살둥 모르게 지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정도어지는 여자가 두어 더 있다. 그러나 30이 되도록 지금까지 유각을 가거나 은근짜 집을 가거나 동간의 색주가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한 일은 없다. 그것은 피의 괴벽이다. 어떠한 여자를 물러나고 그가 정이 들지 아니한 여자이면 절대로 관계를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한 번 피의 눈에 들고 따라서 정이 들면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각한 열정에 맡겨 완전히 그 여자를 움켜쥐어버리며 또한 그 여자에게 전부를 내주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늘 all or nothing을 말한다. 이것이 처세상 퍽 이롭지 못한 것을 피도 잘한다. 또 공연한 승벽이요 고집인 줄 알 것만 그는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이날 밤에도 그는 그 계집애를 조금 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나지 아니하였다. 술 취한 끝에 속이 괴로우니까 진정을 하자는 판인데 50전 아니 20전도 좋아 하는 소리에 벗적 흥분이 된 것이다. 너무도 인간이 단작스럽고 악착스러운 것 같았다. 피가 노상 보고 듣는 세상이 돈을 중간에 놓고 악착스럽게 으르렁 으르렁 하는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정조 대가로 1금 20전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피는 그러한 여자가 정조를 파는데 무신경한 것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비도덕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관점과 해석은 그런 것보다 더 나아간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20점만 주어도 소리에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헤아릴 나위도 없었다. 더럽고 얄미우면서 눈물이 고였다. 3원쯤 되는 전재산을 털어내 던지고 정신없이 뛰어나온 것이다. 술 취한 피를 혼자 남겨둔 H와 M은 골목에 기다리고 서서 있었다. 피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우선 농을 건넨다. 환턱하오. 장가관턱하게. 피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멍하니 서서 생각을 하였다. 다분의 가면 밑에서 꿈틀거리는 인도주의의 몹시 징호를 느끼는 피는 이날 밤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괴로워하였다. 내 일을 굶어야 할 그 돈이지만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정조값으로 20전을 주어도 좋다는데 왜 정조는 퇴하고 돈만 있는 대로 다 털어주었는가. 왜 눈에 눈물은 고였는가. 8. 피는 머리가 띵하고 속이 니엇거리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두 친구에게 인사도 변변히 하지 아니하고 코를 베인 듯이 삼청동으로 올라왔다. 어서 바삐 좀 들어눕고만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방구들은 차고 지저분하게 늘어놓았어도 제 처손은 반가운 것이다. 더구나 몸이 괴로울 때는 피는 누더기 양복이나마 벗으려고도 아니하고 그대로 펴두었던 이부자리 속에 몸을 파묻었다. 들어 누우니 추기가 새삼쓸에 더하여 영영 옷 벗을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자고 났는지 괴로워 부대끼다 못하여 잠이 깨었을 때는 목이 타는 듯이 말랐다. 물은 없다. 물이 없어 못 먹는이라 생각하니 목은 더 말랐다. 밤은 어느 때나 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 전등은 그대로 켜져 있다. 밖에서는 사람 지나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다. 전차 달리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가끔 가다가 자동차의 경적이 딴 세상의 소리같이 감감하게 들려온다. 밤이 깊지 아니었으면 잠긴 안 때문을 두드려 주인 노인에게라도 물을 청하겠지만 이 깊은 밤에 그리하기도 미안하다. 그것도 방세나 여일하게 내었을 때 말이지 얼굴 대하기를 이 편에서 피하는 판에 참아 못할 일이다. 물주개 장수에 삐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나 하고 귀를 기울였으나 감감히 소리가 없다. 옥은 더욱더욱 말라 들어온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입안이 침기가 없고 목구멍이 바삭바삭 소리가 날 듯이 마르고 그리고는 창자 속까지 말라 내려가는 듯하다. 방금 미칠 듯하다. 눈앞에 용용하게 흘러가는 푸른 한강이 어리더릿하고 쏴아 쏟아지는 수통꼭지가 보이는 듯하다. 피는 배고픈 고비는 많이 겪어보았으나 이대도록 목마른 참은 당하기 처음이다. 배는 고프면 기운이 없이 착 가라앉을 뿐이었지만 목이 극도로 마르면 금시 미치고 후덕후덕 날뛸 것 같다. 일어나서 삼청동 꼭대기로 올라가면 산골짜기에 물도 있고 또 우물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 어디가 어디인지 보이지 아니할 테고 또 우물에는 두레박도 없을 것이다. 겨우겨우 참아가며 몇 시간을 삐대었다. 실상 한 시간도 못 되는 동안이지만 피에게는 여러 시간인 듯만 싶었다. 그런 뒤에 겨우 물지개 소리를 듣고 그는 수통 있는 곳을 찾아 뛰어나갔다. 사정 이야기도 변변히 하지 아니하고 쏟아지는 수통 꼭지에 메어 달려 한동이는 되리만치 냉수를 들이켰다. 물장수가 어이가 없어 물끄러미 치어다보고만 있다가 피에 끈벅하고 돌아서는 등 뒤에다 혀를 끌끌 찬다. 피는 새삼스레 양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자리에 파묻혔다. 인제는 잠이 식리나 달아나고 눈이 초랑초랑 헤어진다. 그러면서 어젯밤 일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마치 못 먹을 것을 먹은 것처럼 꺼림칙한 기억이다. 아무렇게나 씻어 넘겨버리제도 그러나 머리 한구석에 박혀가지고 사라지려 하지 아니하는 어룸과 같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나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정조대가로 일금 이십전을 부르는 여자. 방금 세상에는 한 번 정조를 빼앗긴 것으로 목숨을 버려 자살하는 여자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십전도 줬소 하는 여자가 있다. 여자의 정조가 그것을 잃었다고 자살을 하도록 그다지도 고귀한 것이라면 이십전에라도 팔겠소 하는 여자가 눈을 멀끔멀끔뜨고 살아있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 정조를 이십전에도 팔겠소 하는 여자가 있도록 그것이 아무렇지도 아니한 것이라면 그것을 한 번 빼앗긴 때문에 생명을 내버리는 여자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두 여자가 모두 건전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무라기로 들면 차라리 정조를 빼앗긴 것으로 자살한 여자를 나무랄 것이지 이십전에 팔겠소 하는 여자는 나무랄 수가 없다. 열여섯살부터 시작하여 일해 삼년이나 색주가 집으로 굴러다니는 여자다. 언제 누구에게 귀떨어진 도덕관념이나 정당한 인생관을 얻어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술잔을 들고 앉아 한 잔이라도 오는 손님에게 더 먹여 한 푼 어치라도 주인의 수입을 도와주면 칭찬이 오니 그만이다. 하고 손님이 말하면 그에 조차 비록 조발일지언정 생리적 만족을 얻는 한편 그야말로 단돈 이십전이라도 벌면 그만이다. 옆에서 그것을 시키기는 할지언정 그것이 나쁘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덕이 없는 것이다. 사실 일반 매춘부가 정조적으로 양심을 가진 듯이 보인다는 것은 그 대부분이 되려 한 가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정당성을 가진 노동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고 동정을 하는 것은 의문의 패은이다. 지금 세상은 정당한 성도덕이 서 있는 때도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여러 가지의 시대 사조가 얼클어져 있는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정조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선악과 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룻밤 몸값으로 이십전도 줬소 하는 여자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는 성도덕도 없고 따라서 자신을 타락이래서 슬퍼하지도 아니한다. 그 여자 자신을 나무랄 필요도 없는 것이오. 동정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 여자 자신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랑도 아무리 그 사랑이 크고 넓다 했을지언정 그것은 불쌍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불쌍하지 아니한, 죄 짓지 아니한, 동관의 색주가 계집에게는 누구의 동정이나 사랑도 일없는 것이다. 무엇? 관념적이라고? 그렇다. 관념적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여자의 주관을 객관화한 것이다. 일제시 이행 삭제, 편집자 주, 또 그 병적 현실에 메스를 대는 것은 집단의 역사적 문제이지만 룸펜 인테리의 결벽과 흥분쯤으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취객이 삼원각수를 던져주었으므로 해서 그 여자는 감격 없는 기쁨을 맛보았을 뿐일 것이다. 이게 웬 떡이냐? 어제 저녁에 꿈이 괜찮더니 이런 땡을 잡을 양으로 그랬구나. 웬 얼간 망둥이냐? 그 계집애는 응당 그렇게밖에는 더 생각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결코 무리가 없는 당연한 일이다. 피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입맛 쓴 고소를 띄었다. 피는 흥, 되지 못하게 장님이 눈병 앓는 사람더러 불쌍하다고 한 셈인가? 피는 돌아 누우면서 혀를 끌끌 찼다. 9. 1934년의 이 세상이도 기적이 있다. 그것은 피가 굶어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잡힐 것도 없었고 어디서 벌이 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구걸한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굶어죽지 아니하였다. 야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피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워진다면 근로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지는지도 모른다. 피가 소우 부르주아지 축에 끼이는 인테리가 아니오 노동자였더라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다.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그렇지만 죽기보다도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방시켜주지 아니한다. 그의 아들 창선이를 울려보낸다고 어제 편지가 왔고 오늘은 내일 아침에 경성역이 당도한다는 전보까지 왔다. 종로에서 풍로니 남비니 양재기니 숟갈이니 무언니 해서 산림나부랑이를 간단하게 장만하여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알은 xx인쇄소의 문선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일 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졸라댔다. A라는 그 문선과장은 요리조리 칭탈을 하던 끝에 그는 피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천고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보통 학교나 마쳤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피는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나이 몇인데? 아홉 살. 아홉 살? A는 놀래어 반문을 하는 것이다. 기왕 이를 배울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죠. 그래도 너무 어려서 온. 네 집에요? 내 자식 놈이랍니다. 피는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A는 이 말에 가장 놀라운 듯이 입만 벌리고 한참이나 피를 물끄러미 바라다 본다. 왜? 내 자식이라고 공장에 못 보내란 법이 있답디까?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고 괜히 실없는 소리 자제라고 해야 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지?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 놈이야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되고 또 보낸 데 짜 사람 구실도 못 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요.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 학교도 안이 마친 자제를 공장에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비 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작실히 가르쳐 드리리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 애처러운 거야. 애비된 내가 더 하지요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피는 당부와 치아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몸이 가뜬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싸전에 쌀 한 마를 부탁하고 호배추도 몇 통 사들었다. 그렁저렁 5원을 썼다. 10원 남은 중에 주인 노인에게 6원을 내어주니 입이 귀밑까지 쬐어진다. 그 끝에 피가 사온 호배추를 내어주며 김치를 담가달라고 하니 선선히 응락한다.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자취를 하겠다니까 깍두기야 간장이야 된장 같은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날라다 주고 한다. 10 이튿날 전에 없이 첫 새벽에 일어난 피는 서투른 솜씨로 화룻밥을 지어놓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그의 형에게서 온 편지에 S라는 고향 사람이 서울 올라오는 길에 따라 보낸다고 했으니까 피는 창선희보다도 더 낯이 익은 S를 찾았다. 과연 차가 씩씩거리고 들어섬에 인간을 뱉아 내놓는 착간에서 S가 창선희를 데리고 두리번거리며 내려왔다. 어디서 생겼는지 새까만 고꾸라 양복을 입고 이화표 붙은 학생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보따리를 하나 지고 무엇 꾸린 것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리는 어린아이 저게 내 자식이니라 생각하니 피는 어쩐지 속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한편 가엾기도 하였다. S가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이 온 피를 보고 반겨 소리를 지른다. 창선희가 모자를 벗고 학교식으로 격례를 한다. 얼굴은 너댓살 적에 보던 것보다 더 한층 저의 외계를 닮았다. 피는 그것이 몹시 불만하였다. 그새 재미나 좋았나? S의 하는 첫인사다. 뭘 그저 그렇지 괜한 산짐을 지고 오느라고 애썼네. 피는 이렇게 인사 겸 치아를 하였다. 원 전만해 그 애가 나이는 어려도 어떻게 속이 찼는지 너 네 아버지 알아보겠니? S는 창선희를 돌아보며 웃는다. 창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지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피는 S와 창선희를 데리고 구름다리로 올라왔다. 저의 외할머니가 저 양복이야 떡이야 모두 해가지고 자네 댁에까지 오셨더라네. 오셔서 어제 떠나는데 정거장까지 나오셨는데 여러가지 신신당부를 하시대. 자네에게 전하라고. S는 피가 그다지 듣고 싶지도 아니한 이야기를 뒤따라오며 늘어놓는다. 그의 가슴에는 옛날의 반감이 속쳐올랐다. 별 걱정 다 하던 게로군. 내 자식 내가 어려우니 할까봐 쫓아다니면서 그래. 그래도 노인들이라 어디 그런가. 객지에서 혼자 있는데 데리고 있기 정 불편하거든. 당신께로 도로 보내게 하라고 그러시대. 그 집에 내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보내라는 거야. 보낼테면 그때 데려왔을라고. 피는 그것이 모두 그와 갈린 아내의 조종인 줄 알기 때문에 더구나 심정이 났다. 화가 나는 대로 하면 어린아이가 입고 온 양복도 벗겨 내던지고 싶었으나 꿀꺽 참았다. 십일 일찍 맛보지 못한 세살림을 피는 시작하였다. 창선이가 도착한 날 밤 창선이는 아랫목에서 새익새익 잠을 자고 있다. 외롭게 꿈을 꾸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전에 없던 애정이 솟아오르는 듯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XX 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안 내키는 발길을 돌이켜 나오는 피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발리였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